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 10대 중 7대가 SU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6일 현대차 기아의 미국 현지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양산은 올 1월과 2월 미국 시장에서 SUV 16만 2천 6백 32대를 판매했습니다. 이는 같은 기간 세단 등을 포함한 전 차종 판매량의 70.7%에 해당합니다.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SUV 판매 비중이 연간 70%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2015년 36%에서 매년 비중이 증가해 8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비중이 커졌습니다.